그러면 잠시 테스트 좀 할게요. 가르쳐줬게 내가 대화를 했어. 합격! 그러다가 이렇게 쳤어, 밤을. 자, 이거 이해해줄 건데.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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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작스럽게! 언제 졸발해요, 치타분은? 내가 하지 말아, 이 새끼야, 진짜. 이 새끼야. 내가 하지 말아, 이 새끼야. 자, 바로 들어와 주세요. 진짜네? 안녕하세요. 예. 아, 자. 근데 바로 들어오네요, 개색. 예, 예, 예. 자, 일단 여러분들 노잼노잼 하지 마시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네네. 형님이 만약에 비글즈에 들어오면 어떤 걸 할 수가 있다? 저는 사실 진짜로 유튜브 전 지옥에서 왔어요. 전 사실 지옥에서 왔습니다. 그건 진짜 오케이. 예, 지옥, 맞아. 보라의 황금기를 이 사람들이 이렇게 보내고 있을 때, 저는 유튜브에서 방송을 하고 있었고, 아프리카 할 때는 저는 유튜브를 하지 않았었어요, 여러분들.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유튜브 시작하면서 이제 그 채널을 만들고 있었는데, 이 사람들 방송 활동하는 거 딱 보면서 느낀 게 있죠. 아, 나이가 저 자리에 있으면 어떨까? 아, 비글즈 자리에? 저는 한 번도 누구랑 이렇게 합을 맞춰가지고, 이렇게 팀으로 방송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근데 어찌됐건 제가 이걸 해보고 싶었다고 얘기했었던 이유가 뭐냐면, 예. 저는 아무래도 좀, 되게 새로운 경험. 방, 왜요? 예? 아, 말았어, 말았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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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니, 너무 말이 길잖아요. 아, 예, 예, 예. 많이 가요, 딱 간결하게. 알겠습니다. 근데, 아니 형님. 만약에 혹시나 비글즈에 들어올 거면, 음. 이런 것도 참아야 돼요. 아, 이런 그 좀. 욕까지. 갑자기 막 이렇게. 형님은 약간 이유 없이 욕 온다고 생각하잖아요. 예, 그러죠. 근데 이게 민심이에요. 니 민심이야. 근데 형님 같은 경우는 지금 민심이 누구지? 그 다음에 꺼져라. X발 나오잖아. 아니, 솔직히 재미로 따지면 내가 이 양반보단 재밌지. 아니, 솔직히 뭘 재밌게 방송해요. 방송 능력으로 사람을 평가해야지 여러분들. 솔직히 말해서 지금 제 모습이 X같은 건 사실이죠. 아니, 그럼 제가 얼굴이라도 가리고 히잡이라도 두르고 나올게요. 인형팔이라도 쓰고 나올 테니까. 아니, 왜 재미로 판단해야지. 사람들이 여러분 왜 그러십니까? 진짜 저보다 재미있어요. 재미있는데, 그건 솔방이에요. 아니, 뭘 재미있어요, 솔직히 말해서. 그 지금 홍대의 노래방 담아가지고. 자, 다음 분 나와주세요. 아니, 비글즈 할 때는 달라. 오른쪽, 오른쪽 하단에. 자, 구독과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사라지고. 아니, 비글즈 할 때는 달라. 비글즈 할 때는 달라. 아니, 아프리카이 허참이에요. 아니, 그건 진짜 불합니다. 그건 어떻게 인정. 아, 인정해, 인정해. 예, 예, 예. 맞아. 정치 잘하네. 우리는 좀 물고 뜯고 싸우고 하면서. 아, 전 진짜 좋습니다. 전 디스에 최적화가 되어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방식이 뭐예요? 저는 진짜로 철구 빼고 다 죽여버릴 수 있어요. 아, 진짜로 진짜입니다, 여러분. 제가 약발방에 갈고 닦아도 입담이 있기 때문에 절대로 밀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내가 형님이랑 같이 했다고 했지만. 테스트를 좀 해보고 싶어요. 네네. 전자계지로 패폭 한 개만 계속 날려주세요. 전자계지에. 아, 진짜로요? 어디 쪽에든. 시험 좀 볼게요. 패폭 날려봐. 어, 날려봐. 아무거나 내비나. 너 그냥 식용돼지로 보는 거야. 아, 이런. 아, 야. 아, 야. 아, 야. 너는 그냥 말빠른 지코야. 아, 야. 너는 그냥 말빠른 지코야. 말파른 지코. 아니, 저희도 약간 있었다. 말파른 지코. 아, 그냥 꼴배기 싫다, 코트새끼. 아, 꼴배기 싫다. 그냥 보기가 싫은 거군요. 노잼 꺼져, 노잼 꺼져, 노잼 꺼져, 노잼 꺼져, 노잼 꺼져. 아니, 얼마나 노잼이길래 자꾸 노잼이라 하네. 아니, 저는 최근에 그렇게. 남순이보다 노잼인데지, 새끼야. 남순이보다 노잼? 그 말 못 참겠다, 야. 하하하하하하하하. 남순이보다 뭐가 노잼이야. 그 새끼 압박만 하면 솔직히 말해서 진행할 때 어머머 존나 거리는데. 그냥 다시 유튜브 가서 노잼. 내 방송 안 봤지, 니네. 아니, 아, 이거 계속 보세요. 예, 예, 예. 봐봐, 제가 보여드릴게요. 예? 예, 예, 예. 시청자의 말은 팩트예요. 빡치게 하려면, 그 PM의 결혼식 얘기랑, 정보성한테 열등감 느낀 얘기 좀 해줘야 돼. 하하하하하하. 맞잖아. 아니, 맞잖아. 예, 예, 예. 어제 방송방에서 오늘 방송 시작 버튼 누르기 위해서. 아, 네, 네, 네. 복귀 방송 38만 달리 했는데, 34만 달리 증발한 거. 그것도 좀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알았어, 알았어. 그러니까, 나는 후진력이 있어요. 애들아, 인정? 이거는 인정이야. 아니, 예, 예. 인반계를 치타구라고 아시죠? 내가 그, 본인이랑 같이 했던 거, 이런 기억나세요? 치타구? 치타구가, 이렇게 딱 관망하고 있는데, 강아지들이 뛰는 거를. 그게 존나 간지잖아, 여러분들. 근데 뒤에서 계속 이러고 지켜만 보고 있어. 출발을 안 하고 있어. 왜 언제 출발해, 치타구는? 내가 하지 말아, 이 개새끼야, 진짜. 야, 이 개새끼야. 내가 하지 말아. 아, 준다, 나, 준다. 야! 하지 말아, 하지 말아. 내가 하지 말아. 꾸꾸까까? 아, 여러분들 치타구가 오해. 아, 무슨 런을 때립니까? 난 이렇게 생각을 해, 형님. 뭐요? 야, 너 어떤 마인드라면, 아, 오늘 재미를 못 줄 것 같으면 차라리 쉬자. 그래서 2주 동안 쉬었나요? 아니, 눈에 전자파드립 치면서, 진짜 나도 어이가 없던데. 일단 제가 생각, 진짜 죄송한데, 일단은 그 한 명이 오면, 일단 둘 중에, 한 명을, 민신두플에서 한 명만 뽑을 거예요. 일단은 내가 생각하는 거라면, 일단 연구성 고정을 해야 돼. 창현 있지, 그 다음에 한 명 한 명 한 명 뽑지, 그 다음에 내가 지금 말하는 사람, 그 사람 네 명 돼, 오디션 한 명. 그 다음에 만약에, 오늘 탈락을 했어요. 그럼 오디션 오든 말들은 자유예요. 아,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예. 아, 근데 왜 똥 씨는 표정하고 계세요? 아니, 그게 아니라, 저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저는 오늘 또 불러줘가지고, 굉장히 아, 됐다. 아, 됐구나. 아, 오케이. 앞으로 내 인생에 이제, 비글 갓. 아,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예, 예. 만약에, 여러 친구들 헤어지라 그러면, 헤어질 겁니까? 비글즈 들어가는데요? 네. 왜냐하면 비글즈로 하면, 아, 잠깐만요. 왜요? 아, 왜냐하면 여러분들 이거는, 아, 이거 이혼할 거예요? 예? 아, 할게요. 아, 진짜 할게요. 난 압니다. 아니, 저 얼마만, 진짜 얼마만의 여캠이랑 연애를, 시작을 하고 이제, 얼마나 달달할 때고, 한 달밖에 안 됐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여자친구랑 헤어지라는 거는, 내가 말하지만, 왜요? 형님. 예, 예. 진짜 내가 말하지만, 형님을 좋아해서 지금, 사귀는 게 아니에요. 아니, 지금 너무, 너무 잘살래요. 아니에요. 형님의 방송에 어떻게 보면, 그 인지도,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에요. 형님 외모 보고 사귄다, 아니에요. 저도 얘기하는데, 저도 경험담이거든요. 저도 경험담인데, 너무 믿지는 마요. 그냥, 좋아하는 건 좋겠는데, 그래도 몰라. 어떻게 될지는 모르는 거야. 꼴인하고, 도장 찍기 전까지 몰라. 직전에 갑자기,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야. 그래서, 그냥 경험담이라서, 경험자예요. 경험자예요. 아, 근데, 이 형님 말씀이, 그게 있더라고. 참고라 명언. 여캠은 걸러. 일단 여캠은 걸려, 이 XXX들아. 여캠은 반납해야 돼, 너도 반납해야 돼. 맞아요. 여캠은 걸러야 돼요. 그러면, 지금 헤어질까요? 헤어질까요? 아니, 그런 말이 아니라. 그런 말이 아니라. 그런 건 아니야. 그러면, 잠시 테스트 들어갈게요. 예예. 감사합니다. 내가 대화를 했어. 합격. 그러다가, 이렇게 쳤어, 밤을. 자, 이거 이해해줄 건데. 아니, 갑작스러워. 아니, 왜 때려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 괜찮습니다. 뺨 맞을 수 있죠. 그럴 수 있으니까. 이걸로. 아니, 혹시나, 나중에. 형님, 왜 잘못했을 때. 아니, 왜 때려. 아니, 그런 아까워. 맞아요. 저도, 근데 솔직히 오면, 그런 컨텐츠들 생각해놓은 것들이 있으면, 같이 좀 풀면서 하면, 오히려 더 시너지 효과가 있고, 그런 게 있으니까, 저는 아무래도 컨텐츠 담당을 좀 하고 싶기도 해요. 컨텐츠 담당. 진행이랑 컨텐츠 담당이랑 같이 해서. 아, 근데 진행을 잘해요? 저 진행 잘해요. 진행을 잘한다고요? 아까 전에 그 창현이 형이, 아까 말했을 때는 자기가, 1티어가 이제 최군형, 2티어가 기뉴다, 3티어가 용르. 네네. 근데 4티어가 창현이 형이고, 5티어는 뭐 인다. 순위권에도 없다 없던데요? 아니, 잘하는 거 같은데. 이 사람을 평가하는 거는 별로 중요하지가 않아요. 죄송한데, 창현이 형님 저기는, 홍대 길바닥에서 이렇게, 마이크를, 아니, 나는 근데 정기적으로 준비하셨어요. 여기 2방방송 준비하셨어요? 네, 들으시죠? 구독과 좋아요. 했는데 바로 100만 달리, 200만 달리. 제 신호회가 가장 많이 바뀐 유튜버가, 어느지 아십니까? 바로 여기에. 존나게 눌렀습니다. 왜요? 이유가 뭐예요? 아, 그냥 별로 크게 고생 안 하고, 이렇게. 아, 맞아요. 아, 왜? 엄청 고생하던데. 아, 근데 고생 안 해요, 형님. 미안한데, 그냥 홍대 가가지고, 마이크를 세팅한다. 그들까지 울려가는 게, 아니야. 존나 고생한다니까. 고생 안 해요. 아니야, 거리노리방을 보셨. 이거 진짜, 엄청난 고생을 하는 거야. 아이고, 아유. 우리 남녀리보다 고생 안 하니까. 새벽에 나가서 대기하고 있고, 핀말 세우고, 아침 4시부터 나가서, 대기싸이게. 그건 이 생각이고요. 아니, 아니, 아니. 그니까, 네가 고생한다고 그래, 존나 고생해요. 제 3장 전에 고생 안 하는 거 좀 느껴져요. 그냥 다치고 계세요. 그럼 너도 마찬가지야. 나 고생해요. 너 오늘 방송 콘텐츠 없어서, 누가 하자. 내가 방송 콘텐츠가 없었다고요. 내가, 내가, 오늘 이거 하려고 그랬었는데, 아, 후진역의 대화. 오늘 딱 이거를 해야겠다. 마음 먹어가지고, 바로 전화드리는 거 아닙니까. 역시 치타구네요. 예? 예, 치타구예요. 아니, 이 새끼가, 그러면 하지 마라고, 형님. 근데 걱정되는 거는, 활동적인 콘텐츠를, 안 하진 않을 거잖아, 할 거잖아. 그렇지. 그거를 했을 때가 제일, 그게 뭐, 많이 뛰는 건가요? 많이 뛰어요. 좀 뛰긴 뛰지, 우리가. 뛰긴 뛰는데, 걱정은 되긴 하지, 살짝. 아니, 그러면 제가 살을 빼고 와야 되겠네요. 아니에요. 예. 근데 그 돼지가 뛰는 모습도 웃겨요. 아니, 그거 맞아. 호두가 이렇게 뛴다고? 와, 절실하게 방송한다. 이런 느낌. 아니, 근데 확실한 거는, 호두가 말을 잘해. 나보다 한 수 아래지만. 나는, 꼭 있었으면 좋겠어. 나는 이렇게 말 잘하는 사람 처음 봤거든? 나는 솔직히 이렇게 말을 했어요. 나는 아프리카에서, 나는 이거 시청자도 알 거야. 아프리카에서는 대단한 사람, 분명 보고를 하더라면, 지코코트다. 아, 그쵸, 그쵸. 어, 예? 근데 그게, 그런 말이 있어요. 예. 감스트 를 견제하기 위해서. 아아악! 감스트 인정하기 싫어가지고. 아니에요! 저 오늘 감스트 인정했습니다. 소리만 뒤지게 지르네, 이 새끼야. 아니, 구경아리 인정할 거야. 아니, 진짜. 아니, 진짜. 아니, 말만 하면 소리 지르는 거야. 아니, 구경아리 열받잖아. 개새끼야. 그 말을 다 부정하세요. 확실한 거는, 코트 형이 좀 달라긴 했어요. 예전에 코트 형은 막 이제, 절과하는. 근데 BJ들이랑, 그때 말도 안 섞었죠. 맞아. 얘 보고 천박한 새끼라 그랬어요. 예, BJ들 제일 천박한 새끼. 궁금한 게 이 안에 있어요? 지금 아까 올라왔던 사람 채팅장 중에? 아까 전에. 나는 감이 안 와. 여러분들 누가 올 거 같나요? 한 명은 듣긴 들었는데, 그 사람이 오는 건 아니라며. 누가 올 거 같나요? 제가 봤을 때 남순이 같은. 아니야. 예? 제가 봤을 때 남순이 같은. 에이. 제가 감이 없습니까? 남순이 오면 그러면 감이 없어서, 남순이 보내는 건가요? 예? 아이, 그게 아니라. 일단은, 있습니다. 이 안에 있습니다. 이 안에 있어요. 오케이, 오케이. 그 다음에 한 명은, 한 명, 한 명은 지금 방송 중이에요. 아, 지금 방송 중이군요. 이 사람은, 어떻게 보면 저보다, 어떻게 보면 팬덤이 클 수가 있어요. 나보다. 이보다 크다고? 나보다 팬덤이 클 수가 있습니다. 이거 진짜 팩트예요. 가무수트? 아, 자꾸. 아니, 솔직히 얘기를 왜 자꾸 하세요. 아니, 무슨 가무수트가 발작 버튼도 하니, 우리 발작을 하세요. 그냥, 그냥. 그냥, 그냥. 그냥, 그냥. 너보다 팬덤, 너보다. 네? 아, 죄송합니다. 아, 근데 쓰러놓기는 하죠. 근데 형님이 약간, 정치질 이런 거 잘하잖아요. 그죠, 그죠. 맞죠? 그래서 나는 솔직히, 몸뚱아리가 비글즈는 아닌데, 네. 이 아가리, 이 주둥아리, 이 주둥아리가 비글즈야. 아, 그래서. 아, 죄송합니다. 예, 예, 예. 아, 이런 거 좀 이해하셔야죠. 아, 좋습니다. 비글즈가 될 수도 있는데. 네네. 근데 제일 중요한 게 먼저, 만약에 비글즈에 들어온다. 내가 문제가 아니라, 참고로 하는 문제가 아니라, 더한 존재. 연보성. 연보성의 아가리는 거의, 진짜로 독사 아가리. 토토 형도 말빨로 안 짓기 때문에, 티키타카. 네네. 연보성이나, 그것도 뭔가 좀 기대가 되고, 뭔가 재미, 아, 근데 연보성 왜 이렇게 민심이 좋지? 족같이. 아, 족같다. 아니, 족같은 게 아니라. 솔직히 말해봐. 솔직히, 우리 꺼놓고 얘기하자고. 예, 예. 근데 나는, 족같아요. 연보가, 좋은 게 있다고 생각하는 게, 민심이 그것 때문에 그래. 뭐요? 땡땡 슬레이어가 있어가지고. 야, 요기 씨 발레 새끼들아. 아아, 자꾸 신는 줄 아. 아아. 이 새끼가 자꾸 이 가능성을 만든다니까. 이 새끼는 경로가 아니라, 제가 지반체에 날려야 돼. 그래야 정신차려. 이 새끼가 경로에서, 덜 정신차려. 장랭 중입니까, 형님? 역시 창부람. 이거 게임사에서, 잘못한 거라고, 저도 생각해요. 왜냐면은, 거래 기능을 안 만들어 놓고, 그렇게 해 가지고, 날리는 사람이 선의의 피해자인데. 시스템적으로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 자체가 잘못된다는 거지. 이런 식으로 옹호해버리면 범위심 안좋습니다 불쌍하긴 합니다 불쌍해요? 2억을 잃었다 그러니까 불쌍하긴 해요 어.. 어..이거 내에서 그 게임회사는 NC인가요? 네 NC 안 돌려줘요 아..놀려줘 아..놀려주겠지 그리고 얘기할 때 지금 올라가요 만약에 지금 화제가 돼가지고 NC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사장실에서 그 김택진 사장님이 시가 하나 딱 몰다가 하하하하 이러면서 그냥 넘어갑니다 예 그냥 넘어가요 NC가 어떤 회사인데요 여러분들 대한민국에 정말..하.. 할 말이 많은데 아..이 적십이.. 혹시라도 철구가 나중에 숙제를 할까봐 NC에서 들어온 숙제를 혹시라도 할까봐 제가 더 이상 얘기 안 하겠습니다 아니 근데 이런 말이 있잖아요 예 방송 능력은 시청자 수가 평가한다 이 말에 동의하십니까? 별개로 나아야 되는 부분도 있어요 아니죠 왜 그렇게 생각을 하세요? 방송을 잘하는 거랑 시청자 수랑 아니 물론 시청자 수가 많은 건 그만큼 보여준 모습이 많기 때문에 쌓아진 거고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최근에 열심히 하고 있는데 지금은 솔직히 좀 딸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방송 능력이라든지 스승이가 진짜 말을 드럽게 못하네요 예예예 그게 말이 안 되는데 뭔지 아세요? 뭐요? 방송 능력이 없으면 시청자 수를 찍을 수가 없어요 맘마로 내가 방송 재미없게 한다 시청자가 떨어집니다 그만큼 이정도로 찍고 이정도로 찍고 아니 근데 저는 거기서 왜 의문을 가졌냐면 엊그저께 전화데이터 방송 보고 졸았거든요 존나 재미없더라고요 누구야 누구누구? 아니 근데 4만 명이 보고 있어 X발 이거 존나 보였네 이게 어떻게 재밌지? 이 꼴이 미동도 안 해요 솔직히 여러분들 그건 사실이잖습니까? 아프리카가 어떻습니까? 보이는 라디오가 딱 보면은 사람 많은 집에 가장 많이 가요 근데 거기서 크게 웃음을 건질 게 없는데 막상 다른 방송 봤는데 2천 달에 3천 달에 순목방을 봤는데 너무 재밌어요 그러면은 솔직히 그건 웃음이랑 별개라고 봐요 제 소신입니다 죄송합니다 예 아 너무.. 제가 입장하면 안되고 미안 내가 이럴 줄 알았다 내가 이럴 줄 알았다 내가 내가 이럴 줄 알았다 내가 적당히 가야지 손님 그만 뱉어 이 X새끼야 이 X새끼야 여기가 내 깔은 내 다 깔은 줄 아닙니까? 아 진짜 역시 족형매네요 예? 남한테 뭐 뿌리거나 똑같은 짓 하는 거 이런 더러운 짓거리 말고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예? 예? 아 나 이 X새끼야 알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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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시 족형매네요 예 알겠습니다 자 아세요 예 근데 잠시만요 형님 형님 만약에 그러니까 일단은 나는 좀 그런 게 있어 형님 만약에 남수가 똥받이었잖아 근데 형님을 넘었잖아요 똥받이가 이제 그 똥받이었던 사람이 자기를 넘으면 얼마나 기분이 나쁠까 나쁘진 않아 아 근데 진짜 기분이 많이 나쁠 거 같은데 그럼 너도 봉준용 아 너 아니 아니 너 뭐 개두리하세요 X놈기네 싸우는 거 이제 그만 해야 돼요 이 아프리카 좁은 바닥에서 팬덤질하면 얼마나 그렇습니까 서로 이제 화합의 차 그렇죠 서로 잘 지내야죠 왜냐하면 이 아프리카 바닥이 존나 좁아요 맞잖아 맞잖아요 형님 네 진짜 좁죠 언젠가는 뭐 싸우더라도 비즈킬 싸우더라도 언젠가는 만나 어디 장존에서 그래서 항상 잘 지내야 됩니다 근데 항상 이게 사이가 나쁜 거 같더라도 실제로 보면은 그냥 웃음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저도 지코 형 봤을 때 그랬거든요. 실제로 보니까 화가 다 누그러들고 방송할 때 진짜 죽이고 싶은 사람들도 실제로 만나면 아무렇지도 않아요. 죽이고 싶은 사람이? 남순이죠. 반갑습니다. 바로 튀어 왔어요. 역시 남순이었어. 남순입니다. 이거 뭐해요? 돼지열병 좀 체크하려고. 아니 당신이 저 키우면 맞는데 맨날 어버버에 뭐하는데 당신도 토크는 없으면 아무것도 없어요. 형님. 요즘 보면 고백자로 유명하잖아요. 자의식과잉? 그냥 뱃살과잉, 고백과잉. 형님 아무것도 없어요 형님도. 제가 하나 말씀드릴까요? 이거 준비하면 됩니다. 얘는 새로는 안 돼요. 근데 직원들이 이렇게 A4 형제 다 써줘요. 그러면 타이핑해서 딱 받아서 자의식과잉 하고 말 빨리 일단은 좋으면 뭐해. 드리퍼 일단. 비글지어 형이 왜 들어오고 싶으세요? 잘 안 좋았으면 돼. 나 진짜로 내가 이제 철거를 하고 나 뒤에서 구경할게 존나 안 돼. 아니 왜 들어오고 싶은데 나 진짜로 철거랑 방송을 하고 나서 내가 그때 뭔가 너무 느낌이 좋아가지고 같이 계속 하고 싶은 그런 느낌으로 들어가지고 아니 형님은 그냥 빅 천배라 저 빅 쪽으로 해서 피긋을 만드세요. 가서 형님 나가서. 피긋을 조금씩 마시고 왜 여기 온 거예요? 저 딱 한 번 말할게 있어요. 아 예예. 당신 10만딸이 찍을 때 세 번 다 옆에 있었어요. 이 콘텐츠 다 제가 짰습니다. 당신 더풀빵이지만 10만딸이 세 번 찍을 때 저 다 옆에 있었어요. 확실하게 헌게. 맞아요. 어 맞아. 나를 좀 제대로 잘 아는 사람은 남술이긴 해. 형님한테 물어볼게요. 네네. 형님은 저를 10만딸이 찍을 수 있나요? 근데 주로? 없어요. 예? 못해요. 왜 못해요? 아니 왜요? 아니 제가 어떻게 10만딸이 찍어줍니까? 못하는데 시너지가 맞아야 10만딸이 되는 거죠. 주먹이 온다도 10만딸이 된 것도 모두가 시너지가 맞았기 때문에 그러게 된 거죠. 제가 어떻게 찍습니까? 제가 죽을까요? 저는 못해요. 아니 왜 저 갑자기 갑자기 왜 죽을까? 그러지 마요. 근데 일단은 모든 거는 시청자가 다 판단을 해요. 아시겠죠? 그렇죠. 이제 민신투표를 들어오죠. 한 말 말할 거 있나요? 어 뭐 말할 거 있으시면 말하셔도 됩니다. 네 마지막으로. 저는 뭐 결과를 떠나서 남순이랑 이 자리 있는 거 자체가 굉장히 또 기분이 좋네요. 와 예. 왜냐하면 또 같이 방송할 때 어린 시절부터 봤었기 때문에 이 자리 있는 게 참 감개문양합니다. 저는 기분 안 좋습니다. 이 자리에 같이 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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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독 착한적이랑 역겨워요. 자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여러분들 자 투표 가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이거는 시청자 민신투표기 때문에 네. 결과에 승부를 하셔야 돼요. 네 알겠습니다. 아 그럼요 그럼요. 자 뒤돌아 봐주세요. 자 5 3 3 1 S 불렀습니다. 자 과연 27,000명이 중부했어 와 27,000명 자 자 일단 오늘 비글즈 새 멤버가 되신 분은 바로 이분입니다. 3 2 4 와 됐다 됐어 근데 왜 안 기뻐하세요 실크기 아 저 왜 왜 그래요 왜 나 나오면 안 되는 거야? 아 와 오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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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고하십니다. 아 예 아 어떻게 하세요? 안녕히 계세요. 아 죄송합니다. 저 떨고려고 해야 하나요? 아 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선생님 아니 잠깐만 니네 둘 다 앉아 봐. 아 아니 와 니네 대박이다. 지금 딱 보니 옆에 터진 거네. 내가 정백 아니었구만.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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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눈치 보여서 어떻게 해. 야 야 야 왜 야 역시 코트야. 역시 코트야. 아니 아니 니네가 이 꼴이면 제가 봤을 때는 예 더 X때라고 코트를 뽑은 거고 진짜 이런 얘기 나온단 말이에요. 아 자 우리 비글즈 여러분들 우리 여기서 또 이제 연보성도 올 거고 그다음에 멤버 한 명을 또 뽑을 건데 많이들 우리 비글즈 여러분들의 신선한 걸 좀 많이 보여드릴게요. 뭔가 이제 다 개인 방송도 다 잘하고 하는 사람들이지만 같이 모였을 때는 조금 더 나은 컨텐츠로 좀 이제 여러분들한테 재미를 좀 선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네 일단 자 비글즈 화이팅! 자 결정은 네가 해야지. 그래 결정은 네가 해야지. 아무튼 남순으로 간다. 둘 다 됐나? 남순 씨! 여러분 여러분들 왜 이렇게 딱? 이거지? 차 보면서 오라. 갔어. 이거는 전화를 얘기하면 되지. 그래 그래. 여러분도 알그러면 둘 다 갈게요.